반갑습니다. 우리 김포중앙의 중간고사, 중개사법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풀어보셨는데 평균은 61.97점 나왔어요. 61.97점 다룬 과목도 평균 혹시 아시나요? 60점대 비슷하고 최고 점수는 96.6 나왔네요. 96.6이면 하나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 하나 틀리셨는지? 진짜로요? 아주 잘하셨네. 문제가 유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아주 잘하셨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본시험에서 전국수석 예상이 됩니다. 아주 잘하셨네.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0분 정도,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할 거고 15문제씩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볼 건데 1번 문제는 우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좀 하나씩 볼게요. 일단 개설신고제라는 말은 있나요? 없죠 이런 건. 개설신고제 뭐 이런 말은 없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개설등록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개설신고제 아니고 개설등록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할 때 사전신고 하나요? 아니면 사후신고 하나요? 사후신고. 사후 며칠 안에 하죠? 10일 안에. 그리고 소공에 대한 인장등록제도 이랬는데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계보조원의 거래계약서 작성 권한을 인정한다.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중계보조원은 뭐만 할 거예요? 단순한 업무, 단순 업무, 보조 이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우리 개공의 거민신청의무제도 이거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를 신청해주던 제도가 있었었냐면 거민. 그런데 이 거민신청의무는 폐지가 되었거든요.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폐지가 됐냐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로 인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거민신청의무는 없어지고 지금은 우리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무슨 신고를 해줘야 돼요? 부동산거래신고 이거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보니까 이 제도는 현재는 없어진 제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을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셨네. 다른 과목도 다 체크되어 있나요? 아 그래요? 선생님도 실수할까 봐요. 답을 해줬는가 보다. 그죠? 용어의 정의로 오른 거. 용어의 정의로 오른 거. 이번 문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 문제를 제가 난이도를 극상으로 올려서 출제했어요. 왜냐하면 극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용어의 정의 문제는 어렵거든요.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해마다 어렵게 나와요. 이거는 어렵게 푸는 게 좋아요. 기억번 개공이라 하면 등록을 하고 이랬는데 여기까지만 나와야 되죠. 개공은 그냥 뭐한 자? 그냥 등록한 자라고만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업을 영위하는 자. 달리 말하면 개공 중에서도 업을 영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록만 해놓고 업을 영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니은. 소공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에 보니까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뭐한다라고 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얘를 제외해버리면요. 여기서 얘를 제외해버리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 있는 자를 뭐한다? 포함한다라고 줘야 되겠죠. 기억은 여기가 틀렸고 니은 번은 여기가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아. 소공의 업무는 두 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좌하는 것. 나머지는 좋아요. 디귿번. 중개포조원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의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모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이 디귿번은 얼핏 보면 완전히 뭐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 맞는 것 같잖아. 열 번을 읽어봐도 맞아.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말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 어떤 거? 공인중개사 아닌자.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서. 이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번도 이게 누락이 되어진 거니까 디귿번도 틀린 거예요. 용어의 정의로 보면 틀렸어요. 니엘. 공인중개사라 함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것도 굉장히 그럴싸한데 합격한 사람은 그냥 합격생이에요. 그냥 합격생. 그럼 뭐한 자라고 해야 돼요? 취득한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따지실 수 있어요. 그럼 네가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합격한 거하고 취득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합격한 사람은 말 그대로 뭐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합격생 신분에서는 자격증이 나가질 않아요. 그럼 뭐가 나냐면 합격 확인증이라는 게 나가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자격증 받기 전에 자격증 두 달 있다 받잖아요. 시험 끝나고. 또 그 중간에 내가 합격했다라는 걸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증을 줘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 공부를 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드문 게이색은 하지만.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갈 때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두 달 있다가 나오니까 이게 입시 전용하고 안 맞으면 합격증을 이렇게 말하자면 합격 확인증을 써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는 합격한 자가 아니고 뭐한 자라고 해야 돼? 취득한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미음번. 중개업이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 뭐 있어야 되고요.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어때요? 이거 맞네요. 미음번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는 일단 미음번 하나 맞고 비음번도 틀렸네요. 비음번 어디가 틀렸냐면 중개라 함은 중개될 상물에 대하여 개공과 의뢰인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했는데 이 둘이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둘이 거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간에 라고 해야 돼. 의뢰인 간에 이래도 안 돼. 여기 중개라는 이 정의 안에는 의뢰인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거래, 당사자 간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다 틀려버린 거야.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금학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정의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2번 문제 맞으셨으면 지금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나는 이거 틀렸다. 그러면 이해 못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실 거는 없고 이거 맞히시면 좋지만 틀리면 다음에 또 맞히시면 되는 거죠. 3번 우리 용어하고 중개대상물의 판례의 태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틀린 거 이래거든요. 1번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단락을 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니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빼볼게요. 그렇죠. 이게 양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전성.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일신전속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을 허용하겠다. 그럼 이전 행위가 존재하니까 밑에 보면 이런 말 치우잖아요.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전이 가능하죠. 그럼 이전이 가능하면 이 이전은 계약으로 할 거 아니에요.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그래서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유치권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거예요. 유치권이 뭐 되는 과정과 뭐 되는 과정. 이전되는 과정, 성립되는 과정. 그런데 어떤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어요. 이전되는 과정. 성립은 안 되고 왜냐하면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치권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2번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동호수가 특정됐고요. 피부장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됐대. 그러니까 동호수 특정 분양계약 체결. 이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 글자. 분양권. 분양권. 이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매할 수 없을까요? 전매가 가능하지. 원칙적으로. 투기과일 지구만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이거 중개해도 됩니다. 3번. 권리금은. 결론만 읽어봅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용의 가치라고 보는 거니까. 4번인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약속하거나 아니면 뭐 했다고요? 요구만 했다. 이러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 받은 거니까. 현실적으로 안 받은 거니까. 5번. 아파트의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데 신청은 했나요? 다시 읽어드릴게.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가정형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했나요? 안 했는 거지. 왜 안 한 거죠? 가정이라니까.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가정으로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뭣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하고. 당첨도 안 됐고. 그래서 이걸 실수할까 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준 거야. 분양예정자로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위. 그럼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이걸 말장난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 이거는 제가 낸 게 아니고 판결이잖아. 여기 보면 팔라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걸 말장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관을 무시하는 거야. 왜 대법관이 말장난을 하겠어요. 이건 말장난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떤 건 말장난이냐면 예를 들자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런 건 말장난이 맞아. 그런데 이거는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다 별도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랑 분양이 될 수 있는 지위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렇죠? 얘는 지위가 되지 않은 거죠. 아직. 이해됐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문제 4번. 옳은 거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1번. 완성은 안 되는데 동호수 특정 똑같은 질문이죠. 분양계약이 체결. 이러면 중계대성물에 해당하고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성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얘기하고 달리 말하면 뭐라 그래요? 권리금. 이거는 중계대성물 아니고. 아니고. 디귿. 그냥 볼트로. 여기서 그냥 스탑이야. 볼트가 뭐예요? 조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조이고 풀고 하면 뭐가 가능해요?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거지. 볼트노트 뭐 이런 말 나오면 얘는 정착물이 아니니까 결론. 중계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리을번은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34회 때도 나왔던 건데 금전 채권. 이 금전 채권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받을 돈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받을 돈. 받을 돈이면 부동산이 아닌 거잖아. 그럼 이거는 이런 거를 막 한다고 하더라도 중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 번 하나 빼고 다